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 지난주 일 암송구절을 함께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 암송구절 잠원 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리뽀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수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저축을 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을 들어놓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어린 시절 읽은 동화의 결말은 모두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소원이 동화의 결말에 스며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또는 행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아니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사복, 사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복은 모두 팔복, 마태복음 팔복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과 화를 대조해서 말씀하심으로 인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최악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선을 그으십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불행한 삶인지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것이라 보이는 방법들, 성공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슬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 복과 화를 구분해서 뚜렷이 구분해서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복과 사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대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에 봉창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절로 멈춰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던 삶, 근심과 걱정, 분주했던 마음들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 너희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대상 복을 선언하고 계신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복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불행으로 끝나는 네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혼돈스러운 상황이 많고 혼란스러운 가치가 많으니까 또다시 잘 살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된 상태, 행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새롭게 재정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고, 출인 자가 복되고, 우는 자가 복되고, 핍박,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부자로 살면 위태하고, 배부른 자는 굶게 될 것이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불행으로 끝이 나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새롭게 고쳐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배고픈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 웃고 기뻐하는 것보다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울증을 가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칭찬을 받으면 좋지 않으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큼은 꼭 한 사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훌륭한 덕목이라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을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잠원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라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의 결과로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가난은 권장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좋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도우고 지원했던, 입히고 먹였던 그런 부여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 형편을 가지고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칭찬하고 부여한 사람은 비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우는 사람, 웃는 사람, 비난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옳다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우는 것이 그것 자체로 하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보금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5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보금 5장 11절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그 어부들을 불렀을 때 나타난 반응이고 5장 28절 말씀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테를 불렀을 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쇠인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번째 열쇠는 오늘 본문 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 가지 복을 받을 사람의 부류 중에 마지막 그룹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비난 당하고 핍박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들으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복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배부르다고, 배고프다고 무조건 슬퍼하고 우울해한다고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금주리고, 울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되는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 나중에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부자되는 것, 배부른 것,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예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 예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포기하고 살고 있다면 너는 참 복된 자이다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복과 화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오 21절은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반대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므로 지금과 나중, 지금과 미래, 오늘과 영원을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간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간점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영원한 간점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영원의 간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형평과 환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선 영적인 간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덮어두고 가난, 궁핍의 통함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냥 덮어두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난, 굶주림, 슬픔 등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심각하게 궁핍한 사람이 좀 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피로까지도 더 잘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피로를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악인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피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피로나 가난이나 물질적인 궁핍이나 육신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바로 결핍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공허함과 굶주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기에 그 문제가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고 사회나 종교의 어떤 지위나 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도 어떤 도움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가난과 궁핍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가난과 궁핍과 슬픔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가난 자체를 권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난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궁핍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되다고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재능도 없어서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대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댈 만한 것을 하나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모세가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에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젊고 똑똑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강야를 지나서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늙고 보잘것 없을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인생의 방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복들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덟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받는 그룹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그룹과 화를 당하는 그룹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박는 그룹이 있고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다른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을 대조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둘 중에 어느 그룹에 있느냐? 너는 둘 중에 어느 그룹에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만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인가? 주님은 선을 긋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다고 하십니다 어중간하게 걸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 갈망, 목마름, 사모함, 원함, 애달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추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쌓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오늘 본문 6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충족하고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한 이 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저금에 관계없이 우리는 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삼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바로 그 불쌍한 부자인 것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긋고 우리에게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그냥 적당히 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중산층일 뿐입니다 배부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울지도 않지만 그렇게 잘 웃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썩은 달걀을 던지지도 않지만 저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지도 않고 저는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야 아니란다 제 삶의 선택은 없어 중간 영역은 없단다 나를 위해 살고 있거나 나를 반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거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거나 한 것이란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단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화를 당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우리에게 자주 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더 떠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주님의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인 예수와가 던졌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걸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편의 선자로 정체성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택해서 우상들이 주는 편의와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얻을 때의 영원한 행복,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하신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